안녕하세요. 저는 한현무 역할을 맡은 백진이라고 합니다. 제가 맡은 열무는요. 수습검사예요. 로스쿨 출신의. 그런데 열정만 넘쳐서 초반에는 검사의 모습보다는 굉장히 열정 넘치는 사고뭉치에 가까운데요. 점점 성장하고 끝날 때쯤에는 굉장한 검사가 돼 있지 않을까 설레이면서 그렇게 촬영하고 있거든요. 진영 오빠 말처럼 저도 매 순간 되게 많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열무를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.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현장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행복해요. 그런 기운들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